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여화 3마 그리스도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화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에스겔서 40장 1절 말씀입니다. 여화는 에스겔 40장부터 이스라엘 땅에 세워질 완전한 성전의 식양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 14년 1월 15일째였습니다. 여화는 에르미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고토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는데 70년이라는 숫자는 예루살렘 성전이 복원되어지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안착한 연대를 뜻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미 여화는 에스겔을 통해 예루살렘에 복원되어질 완전한 성전의 모양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자들은 에스겔이 아니라 수룩바벨과 여우수아입니다. 에스라 2장에 보면 파사왕 고레스왕 원년 주전 538년에 고레스가 칭령을 발표하여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이때 1차 포로 교환으로 돌아온 자들의 우두머리로 수룩바벨과 예수아가 있었고 이들이 주도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2년째 주전 535년부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으며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51년 만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여화로부터 성전의 식양을 환상을 통해 보았던 때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5년이므로 주전 570년이 되며 실제로 수룩바벨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시작한 연수보다 무려 37년이나 앞섭니다. 그렇다면 수룩바벨이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성전의 식양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을까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다윗이 여화께 받아 적은 식양대로 지어졌는데 수룩바벨은 여화께로부터 성전 식양을 직접 받았는지 혹은 과거 솔로몬의 성전 식양대로 지었는지 또는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성전의 식양대로 지었는지 직접적으로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수룩바벨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훨씬 못 미치고 미완성작이었음을 우리가 학계 2장 3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에 대해로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수룩바벨의 불완전한 성전을 매우 화려하고 우람하게 최고의 건축물로 재탄생시켰지만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는 말씀대로 로마티도 장군에게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화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의 식양을 보여주셨을까요? 에스겔이 본 성전의 식양은 흠도 점도 없는 완벽한 하늘 성전의 모양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구도 그렇게 완벽하게 지을 수 없는 성전이라면 에스겔이 본 그 성전은 무엇을 뜻할까요? 에스겔이 본 성전은 약 60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여화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성전을 구석구석 보여주기 위해 직접 인도하신 이가 있었는데 그는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이었고 그는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서 있었다고 에스겔에서 40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같이 빛난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주님의 모습이 황동색깔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그의 발은 풀묻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우리 주님은 황동색깔의 피부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외모입니다. 주님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삼줄은 흰 암화로 꼬아서 만든 줄입니다. 흰 암화포를 세마포라고 하는데 흰색은 그리시도의 의로심과 거룩하심을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전을 청량하시는데 그 척도는 행위나 업적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청량하는 장대는 치수를 재는 갈대입니다. 이 장대로 예수님은 정확하게 성전의 크기와 길이와 넓이를 청량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 세상에서 실행하셨고 그대로 살아가셨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들의 구원주와 심판주가 되셨습니다. 담 안쪽을 측량하시다. 주님께서 성전을 측량하시는 순서는 먼저 담으로부터 안쪽으로 돌아가면서 측량하셨습니다. 동문 바깥들 북문 남문 안뜰 북문의 부속건물들 부속건물들은 사도계자손 제사장들이 기가할 방입니다. 성소 성전의 넓이 재단과 성전의 문들 나무제단 이것은 본재단인데 노수로 감쌉니다. 그리고 성전의 문들과 제사장의 방들 북편 남편에 있는 골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속물을 먹고 재물을 거기에 둘 곳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42장 13절 말씀 성전 사면 담 측량 정방형으로 500척씩 측량하여 담 안과 담 바깥을 구별하는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한 담이라고 에스겔서 4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셔서 세워진 성전에 여왁께서 들어오시다. 여왁께서 동양한 문으로 들어가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 오고 에스겔이 그 발간가에서 이상 중에 보았던 그 이상이 보여지고 에스겔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 말씀 여와의 영광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여와의 언약과 영광이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고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왁께서 동문으로 들어오시고 난 후에 동양한 문은 닫히고 아무도 다시 열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에스겔서 44장 1절과 2절에서 기록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동쪽은 동양사상에서 첫 번째 또는 안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석가 알버트 반전은 동문은 성전에 드나드는 문 중에 특별히 허락된 자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구역이기 때문에 여와만 사용하시도록 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문으로만 여와가 들어가시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여와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한 통로로만 가능하고 다른 구원의 통로는 절대 없다는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만일 여와의 정하신 길 외에 다른 길이나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있다면 그는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아니며 거짓된 자이며 누구도 그리스도의 길을 흉내내거나 모방할 수 없다는 엄중한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미라 하였더라. 성전에서 제사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직무는 무엇일까요? 여와는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또한 성전이 우상숭배와 배교로 더러워졌을 때도 여전히 여와의 신앙을 지킨 사독의 자손들에게 에스겔 성전의 제사장직을 맡기셨습니다. 사독의 자손들은 여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바치며 봉사의 임무를 수행 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임무는 따로 있습니다. 에스겔서 44장 23절 24절에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고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도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독은 짜다크 의론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의론자들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 사독은 다윗이 늙었을 때 왕자 아도니아가 유압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반역하여 왕이 되려 할 때 제사장 사독은 아도니아 편을 들지 않고 선지자 나단과 함께 솔로몬 편을 들어 다윗의 위를 계승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긴 역사에서 정절과 거룩함과 청렴을 지킨 사독자손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에스겔 성전의 제사장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독자손은 세상과 협잡하고 세속화 타락하여 사독의인이라는 종교상사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독의인은 사독의 사람 혹은 물질주의자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사독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독자손이 먼 훗날 사독의인이 된 것을 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은 사독인처럼 될 수 있다는 역사적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의 동문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다. 에스겔에서 47장 말씀 에스겔이 환상을 보니 성전의 전면 동쪽문의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동남 북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그 물은 큰 줄기를 이루어 일천척을 나아가서 측량하니 발목에 차고 일천척을 측량하여 나가니 무릎에 차고 일천척을 측량하여 나가니 허리에 차고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여 나아가니 헤엄칠 만한 강이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온 세상으로 흘러가서 강물을 이루고 생물이 번성하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강 좌우에는 각종 실과나무가 살아서 사시사철 잎이 시들지 않고 실과가 끊지지 않고 달마다 새 실과가 맺히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수가 나오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유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여와 삼마 여와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열두지파가 진을 치고 둘러싸도록 하셨습니다. 그 성읍 이름을 여와 삼마 야외대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 사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리스도는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성도들 가운데 에스겔이 본 환상같이 사도여완이 본 환상같이 영광스럽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유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위에 은혜로라.